공항에서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관제사는 공항에서 조종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함께 보러 가실까요? 뭐야 내 이름 아닌데? 나 안가? 공항에 관제탑에서 목적지까지 플라이 팔로잉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플라이 팔로잉이란 관제사가 레이더를 이용해 공중에서 비행기가 충돌하지 않도록 붙는 서비스로 이렇게 충돌 위험이 있는 비행기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필요하다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향이나 고도를 줍니다. 관제탑이 비행기 타입을 묻고 있는데 어떤 장비를 비행기에 탑재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가진 장비에 따라 관제사의 지시를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PA-28은 비행기 기존, 슬래시 골프라는 것은 비행기가 탑재한 장비를 알려주는 것으로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간단히 이 비행기는 GNSS, 즉 GPS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란 뜻입니다. 스쿼아크 코드란 일종의 식별 번호로 관제사가 레이더 화면에서 비행기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준비를 마치고 8주로까지 가는 길을 요청합니다. 공항에는 위착륙을 위한 런웨이와 8주로에서 주기장을 드나드는 다양한 길이 있는데 이를 택시웨이라 부릅니다. 관제사의 인스트럭션을 다시 들어보면 런웨이 3,4, 택시 비아 알파. 런웨이 3,4, 택시 비아 알파, 즉, 택시웨이 알파를 통해 런웨이 3,4까지 가라는 지시입니다. 런웨이 3,4, 택시 비아 알파, 런웨이 2,2,4, 런웨이 4,2,4, 런웨이 4,2. 직진에서 여기 쭉 따라 나가면 알파일거야. 여기가 이렇게 브라보, 여기가 알파. 여기가 알파 보이지? 3,4, 런웨이 사인. 택시웨이. 이제 이륙허가를 받고 런웨이 3-4로 들어섭니다. 지상에서 받았던 교신을 다시 들어보면 출발 주파수를 봤는데 이는 이륙 이후 다음 관제 기간의 주파수입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들리시나요? 다시 들어보면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HUDTV의 이후에 실무감은 바이러스 224-NDL 서서 안정적, 전체 깔아를 7-5로 LR. 오후 224-NDL 선서 안정적. On Departure, Squawk 4545, Departure Frequency 132.2 132.2 Squawk 4545, Departure Frequency 132.2, 224NBD 224NBD, Re-Vector A Reading Ground, 224NBD, Transition Parking, Ready to Taxi Turkey, 224NBD, Reading Ground, 34Taxi via Alpha Warrior 224NBD Oakland Center Warrior 224NBD, Passing 2800, Climbing 5500 November 224NBD, Open CENERATOR, Contact 2MIL, South Carolina Airport Equal off clear 3002 3002 Warrior 224NBD 4NBD, What Output Are You Climbing? 5500 Warrior 224NBD 5500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